네, 오늘은 BMW 3GT 거의 마지막에 나온 계기판도 보시면 무려 6WB 아무튼 거의 끝물에 나온 천연기념물만큼 귀한 3GT 20년식의 크리스탈 기어봉 3종 세트를 장착했는데요 구성은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게 시동 버튼, 그리고 크리스탈 기어봉, 아이드라이브 다이얼 세 가지가 바뀌는데요 기어봉은 아시겠지만 왼쪽에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변속해 주시면 기어 단수가 물린 부분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는 중립이나 후진 혹은 드라이브에서 수동 변속기 모드도 모두 다 마찬가지로 작동하고요 파킹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데 눌러주시면 초록색으로 변경된다 그리고 다이얼이나 기어봉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두 다 분해 후 새롭게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완성도가 매우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3GT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튜닝은 14.9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그리고 이 차량은 이미 되어 있지만 M스포츠 혹은 M디자인 핸들, 아예 요즘 최신형 BMW 디자인도 가능하고요 그거 외에는 뭐 엠비언트, 전후면 바디킷 그 정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작업 문의는 차종, 연식, 현재 기어봉 사진을 여기 나가는 번호로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옵션 확인 후, 재고 확인 후 견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작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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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